프레셀 보기에 37% 아나 보여드릴게요 황금모기 37% 아나 저기 망치조심 망치조심 라인 재웠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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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아나 아나부터 볼게요 우리 걷자마자 트레이어킹 빠졌고 제가 그래도 힐은 기가 막히게 잘 줍니다 힐은 상위 1퍼에요 힐량을 풀피해도 계속 힐 넣어드림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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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나도 거점으로 내려갈게요 위도한테 안 보이게 힐 팀장님 너무 아파 아닌가? 우리 로드캐 우리 로드캐 아이고 좋겠다 너무 혼자 겐지가 어쩜 들어왔어요? 로드필 상대 로드필 둘 마비 없어요 상대 자리야 상대 자리야 다운 상대 자리야 호그 아 호그 재웠는데 호그 뒤에 재웠어요 뒤에 재움 태웠어요 호그 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호그 1배 내놨어요 호그 저 케어 가능? 계속? 우리 호그 케어 저 쿵 온이요 아리아 쿵 온 호그 역시 딜는 못 넣겠다 겐지 1배 겐지 1배 나이스 고고 이 brings 돼이 깨져버렸네요 위생님 미성만이 공국 팁콩 아이고 리서이옴님 감사합니다 예? 어 저 말하고 있습니다 저격하려고 지금 트위치 알람 보고 바로 일어나서 트위치야 돌았어요 저희 눈쟁이 광종이에요 어 호흡북 닉켜요 호흡북 켜 어 펄스 버튼다 펄스 버튼다 로드야 어 도망가 도망가 저기 저기 망치 조심 라인 채웠어요 왼쪽에 아나 나이스 왼쪽에 아나 아나부터 무게용 우리 트레이스 하나 남았어 트레이어 캠 빠졌고 트레이어 캠 빠지고 아이고 트레이어 못 잡았다 아 너무 아까워 오 나이스 오 뭐야 뭐야 오 나이스 나이스 감격 오 땡큐 땡큐 너무 흔했는데 왼쪽 방에 호그에요 접붕 온 한대방 왕초 운이에요 한조 다리야 한조 다리야 뒤에 트레 뒤에 트레 트레 반피 호그 다리 계단 지었어요 어 없어요 그거 달고래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트레 거점 트레 반피 라인 돌진 트레 뒤쪽에 있어요 트레 거점 트레 거점 트레 거점 트레 2층 올라갔어요 트레 펄스를 찾을거에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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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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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 점프 그지같아 문 첨 동시에 잡는다! 돌격해! 어 자리아픈 으악 살려줘! 아 너무 웃었어 꺼져 안 들어와 ㅎㅎㅎ 으으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 1락크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저 정크래인 말고 원래 딴 거 합니다 정크래인 씨 모스트 일 할 뿐이지 딴 거 하는 사람이녀 시트맘 때부터 딴 거 했어요 정크 원체명 아니에요 또 하나 해야 되나? 하나 하죠 뭐 아니요, 공격 때 한조가 더 좋지 않아요? 아... 이분 한조 유저가 아니네? 와, 상대 자리가 개못하네? 뭐야, 부캔데 왜 이렇게 평균정심이 낮아? 일단 무승부는 확보됐고 네, 눈쟁이님. 아, 계속 맞닭이로 지내야 되는데. 저요? 아, 그래도 21일 날 끝나는데 그만 박재현아야죠. 아, 계속. 아니, 그니까 시즌 초반에는 금화를, 뭐야, 상위 500에 찍는데 아, 가면 갈수록 금화 유지를 못하겠어. 상위 500이 힘들던데? 4200점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너무 고수들이 많아. 네, 저 두창기 때는 초반에는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초반에 패치하면 패치 적응이 빨라가지고 상위 500에 한 번 찍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유지를 못하겠어. 계속 밸런스 방송 많이 봐요. 저요? 저요? 아, 지금, 지금 많이 보던데? 많이 보던데? 별로 안 봐요. 250명 보지 않았어요? 에잉? 많이 보네. 그... 아... 1,300명밖에 안 봐요. 아, 근데 우리 팀이 비키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와. 안 나와! 에잉! 아? 아, 밸런스 패치 진짜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상위 500 유지할 자신이 있는데. 흐흐흐. 아니, 패치 해도 모든 갈라지는 걸 못 느끼게 됐는데. 가끔씩 메탈 잘하는 건데. 아... 직구에서 볼륨을 필까요? 왼쪽으로 들어갈래요? 계단으로? 어, 어깨 없어. 계단으로 들어가죠. 아, 일단 한 번은 그렇게 해볼게요. 솔져, 솔져 아직 자리 못 잡았어요. 상대 라인 자리야, 호그. 오케이. 솔져. 정석 조합이네요. 라인. 얘네 못 봤는데? 여기 오른쪽 몰라, 얘네. 바보야. 어, 이거 호그 뒤에! 오케이. 어, 괜찮, 괜찮. 호, 오케이 호그 다운. 저희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상대 호그 없고.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방 자리야. 오른쪽 방 자리야. 루신, 루신님이 데려와줘서 애들. 라인 둘 짐 빠졌고. 제발. 빨리 와요. 오케이.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오, 라이크 헤어져. 와, 벌써부터? 라이크 헤어져. 라이크 헤어져. 리스 와드, 라이크 헤어져. 호그 재워놨어요. 호그 오른쪽 방 재워놨어요. 호그 오른쪽 방 재워놨어요. 아나부터, 아나부터. 아나부터. 아이고, 제발! 호그, 게레쌓. 루신이 데려와주십! 루신이 데려와주십! 루신이 데려와주십! 수고하셨어요. 호그, 어유 솔져. 오케이 나이스. 아, 룬잉님. 자, 룬잉님 다음판에 만나겠습니다. 예. 와 승리로 올랐다 어? 4명밖에 없다 우리팀 오우 좋아 어 깨알같은 스프레이 오 4금이야 한조 수고하여 한조 4금 한전이 승률 32%인데 흥미를 감사합니다.